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변인데요. 정의년에 개초고래, 을료일에 정의시태에 태어난 66세 여자 사주예요. 을료일주가 초고래에 해시태어났어요. 할 일이 뭘까요? 울먹기운 사주. 울먹기운다, 또? 울먹기운다, 다른 선생님들은요? 생극재화. 생극재화. 생극재화, 또? 울먹기운 사주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목이 있는가를 무슨 벌 하니까? 목이 있으면은 목을 키우는 사주예요. 그런데 목이 있으면은 생목인지 사목인지를 구별해라. 어쩔 때 사목이에요? 이노스 화국에 불에 탔거나 뿌리가 다 잘리거나 종국에 의해서 뿌리가 잘리거나 이럴 때만 사목이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생목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목이 신에 있으면 이거 생목이 생목이에요. 생목! 결지잖아요. 가보는 사주잖아요. 그러더라도 다 생목이라니까 불에 타거나 불에 타거나 뿌리가 다 잘리기 전에는 다 생목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울먹 키우는 사주가 맞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울먹 꽃을 키우고 화초를 키우는 거예요. 겨울에.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겨울에 키우려면. 화, 병원. 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병하고 정화하고 있는데 겨울에 정화는 난로라겠죠? 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을목 화초를 키우는 형상도 되고 을목이 이렇게 겨울에 을목이 병정화로 꽃을 피우면 약초도 된다고 그랬죠? 네. 약초도 되고 화초도 된다고 말이에요. 겨울에 꽃을 키워서 팔고 겨울에 약초를 키워서 팔아 정화는 따뜻한 난로니까 비닐하우스 재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이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피웠어요. 달도 돼요, 정화가. 난로라도 되지만 달도 돼. 그래서 달맞이꽃이라고 돼. 달맞이꽃. 화초할 때는 달맞이꽃. 달맞이꽃 그림을 한 번 그려보세요. 좀 다소고도잖아요. 그러죠? 네. 좀 다소고도고 여성스럽게 생겼겠다. 어찌됐든 간목이든지 을목이든지 병정화를 보고 꽃을 피우면 인물은 혼나다니까. 인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화는 계속 끄고 있어. 그런데 추궐에는 삼동지절인데 따뜻한 글자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 정화가 조상 자리에 따뜻한 난로를 비춰줘. 그럼 가문은 좋은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가문. 그리고 여기 조상도 문창성을 깔았으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때 와서 기수가 통화를 다 꺼버렸네. 아버지 때 한 번은 망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부모 때. 부모 때 좀 망했을 수도 있다. 신유술 회자축은 추운 계절이죠? 비지에는 가정궁인데 따뜻한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안? 냉꼴 집안. 냉꼴 집안이니까 냉꼴 집안은 가정이 해체된다고. 이혼수가 있다고 하면 이혼수가. 그리고 유우라는 글자는 스트레스 글자인데 유우 중에 경신금이 있죠? 네. 을경 합을 할 때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데 신금이 나와서 골목을 자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암금살 암금살 암금살을 깔고 있으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다.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렇죠? 또 네. 여자는 일지가 자궁도 돼요. 자궁에 칼이 있어요. 언젠가는 아랫돌이 수술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수술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요란 글자는 스트레스 글자니까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어. 유우 측 근국에다 스트레스 구글자 하고 있어. 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구나. 또 이게 응팔동이잖아요. 네. 응팔동은 어때요? 좀 실속하고 어둡잖아.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좀 외롭다. 활발하지는 못 올 것 같아. 활발하지는 못 오고 대신 응팔동들은 굉장히 실질적이야. 실질적이고 은근하고 끈기가 있고 이 속에 술토가 곤업돼 있네. 술토. 이 술토는 따뜻한 글자도 되지만 을목의 묘지도 되거든. 묘지.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삼동지절에 삼동지절에 달맞이꽃이 활짝 피었다고도 보고 약초가 피었다고도 보고 이름을 붙이기에 달려서 홍매아가 피었다. 난초꽃이 피어서 그 향이 철려를 간다. 난향 철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이면 돼요.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을목은 높는 것 같아도 겨울에 꽃이 겨울에 난향 철리니까 굉장히 값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을목 하나가 부르는 게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을까 적을까. 적진 않다. 그런데 이 추걸에는 오미술 중 하나만 있으면 책이 금고로 가서 알부 자라고 그랬죠? 네. 가정궁은 아주 굉장히 차. 차니까 또 앙금살에다가 남편이라는 스트레스에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집안에는 문제가 가족 간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우은 씨도 감옥이면 장려 아니면 장려 역할이 되고 인이 있으면 일처리가 깔끔하자겠죠. 지금은 66세인 김위대원 왔어. 김위대원은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목을 키우는 사업은 무조건 목화가 좋다겠죠. 봄이면서 목왕절 여름이면서 화왕절 이럴 때 무조건 그럼 가을로 가. 가을 겨울은 좋을까 나쁠까 안좋아요. 안좋아요. 괜찮아. 일반적으로는 안좋은데 정화 때문에 있을 때는 좋다니까 가을로 가도 정화가 꽃을 피우니까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을묘일주야 그러면 유대원 가서 묘충은 뿌리 잘리니까 죽겠죠. 뿌리가 있을 때는 금이 싫어. 근데 보니까 지진은 완전히 못돼요. 금수로만 돼있어요. 금수로만 돼있으니까 음향이 균형이 깨졌어 안깨졌어? 깨졌어요. 지진은 가정궁이에요. 가정궁. 가정궁인데 가정궁인데 겨울에 삼동지절에 따뜻한 글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미 냉꼴 집안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또 음향 가정의 음향도 깨졌어. 가정의 음향은 대음향을 봐요. 대음향. 대음향이란 것은 계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목화는 양이에요. 또 금수는 음이에요. 이건 계절음향이라 대음향이란 용어를 쓰는데 목화 봄요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화는 하나도 없고 금수만 네 개 있으면 이것도 역시 균형이 깨졌어. 대음향의 균형도 깨졌어. 그러면 이건 가정유지가 좀 힘든 사주다. 힘든 사주다. 본인은 그래도 밖에서는 밖에서는 정화 보고 꽃 피우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주변 문은 냉꼴이잖아. 그런데 정사대원부터는 어떻게 됐어? 정사대원부터는 추궐에 태어나서 조우가 해결되니까 냉꼴 집안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사주축금국은요? 사주축금국 질병의 시설일 것 같아요. 사주축금국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여름이란 계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이죠. 여름은 변함이 없지 사주축금국이라고 해서 여름이 없어졌어요? 스트레스를 맞게 여름이 오면서는 조우가 해결된 거예요. 단지 사주축금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이야. 여름이 없어졌다면 안 되지. 계절은 변함이 없이 오잖아요. 공망 그래서 대우는 공망을 안 보는 거예요. 계절이 공망 맞았다고 안 오고 사주축금국을 갔다고 여름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주축금국 스트레스 구글 짰기 때문에 굉장히 어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이렇게 음기가 여자들은 질병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뭐라겠어요? 음기가 강하면 질병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질병 백화점이라고 했잖아. 어디서 얘기했었죠? 약공지 달고 산다. 더우국이나 사유축금국이 아주 강한 거예요. 질병 백화점이야. 질병이 종합병원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이제 아랫도레인 칼을 품고 있으니까 그쪽에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기 그 젊을 때 남편이 그러니까 몇 살 때쯤 한 29, 30대쯤 돼갖고 미국 유학 가갖고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학이 있다고 그리고 그리고 한 30대 조금 넘어서 대학교 교수로 왔어요. 본인이요? 남편이요? 남편. 남편이 교수로 했다고? 네. 그래갖고 미국에서 있다가 30대 조금 넘어서 한국으로 교수로 발령받아서 왔어요. 근데 좀 스트레스는 조금 30대 초반에 많이 받았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갖고 그 시부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아니 원래 성격도 예민하고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남편하고 관계는 좀 서로 이렇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관계예요. 성격상 이혼은 안 되겠고 네. 그건 아니고 딸 정사대원 오면서 가정의 조우가 해결되시니까 아마 안 했어요. 그리고 딸 둘이 아주 똑똑하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녀요. 둘 다 그래갖고 결혼 다 했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조금 남편하고 둘이만 사는데 좀 외롭고 조금 아프고 그래갖고서는 건강이 좀 어떤가 걱정되고 그리고 그리고 얘가 또 시인이에요. 음목에 예술의 꽃을 피웠으니까 그쪽에도 시인 예술의 꽃을 피웠어. 음목은 예술의 꽃도 돼요. 네. 그래서 건강이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저기 뭐야 혹시 나중에 미국에 가서 살지는 않겠죠? 미국은 신이 미국인데 경신이 네. 한국에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안 좋지. 안 좋지. 경신이 미국이니까 갈 수는 있어.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좋고 안 좋지. 건강은 건강은 별로인데 건강이 괜찮아요. 안 좋죠? 건강이 지금 진짜 질병 백화점이라고 그랬는데 층층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여자들은 지지가 음기가 강하면 특히 사유축 금극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질병 백화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사주든지 유대원에 항상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원. 아주 항상 하얀 소리가 내린 계절이기 때문에. 아예 그리고 저기 난소도 한쪽은 문제가 있어서 저기 수술한 것 같아요. 뭐 어디? 난소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랫돌이 수술을 반드시 써.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경신 대원은 시인이면 밤에 밤늦게 불을 시를 쓸 것 같은데 그런 걸 아주 그렇죠. 조용히 책 쓰고 책도 많이 냈어요. 왜냐면 을목이 정화가의 형광등이거든. 형광등 켜고 혜희씨의 글쓰는 모습이거든. 책도 많이 냈고 밤늦게 조용하게 달 보고 싶어서요.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금팔동 금팔동 이라 그리고 너무 예민해 갖고 오지도 않을 걱정을 그렇게 노성 한다니까요. 오지도 않은 걱정? 네. 태산이 언제 무너질까? 아니 너무 성격이 예민하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아요. 장녀? 아니요. 장녀는 아닌데 맏며느리. 맏며느리도 돼. 장녀 아니면 장녀 아니면 맏며느리. 맏며느리. 밤늦게까지 시를 쓰는 모습. 또 을류 자체가 할인업이라고 그랬죠? 을 지지로 내두면 묘우니까 묘유술 철세계금 할인업.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아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 다녀도 해당이 돼요? 교회 다녀요? 네. 그거야 뭐 이기는 특일한 글자가 겨울이잖아요. 네. 원래 해자축이 도교거든 도교. 도교. 도당은 항상인데 뭐 근데 여기는 꼭 그렇다고 해서 도교로 간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거지. 지금 일단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뭐가 여러 가지로 자기 갈등이 생겨서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조에서 여러모로 봐도 이혼 사조인데 이혼 아는 경우 신앙심 첫째 신앙심 강해요. 둘째는 자식 때문에 자식 그 다음에 셋째는 사회적인 체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회적으로 잘나가면 그 체면 때문에 모든 경우가 세체면 신앙심 이혼 이혼 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냉꼴 이라 그랬는지 좀 그건 그래요. 정신력으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기는 있어. 실속 학원 좀 여성적이고 본인의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 미국 갔어요. 아 스물 스물 일곱 여덟 결혼을 해갖고 아마 그리고 저기 남편 공부 때문에 미국 갔어요. 거기서 애들 둘 다 낳았어요. 텐데 오늘에 갔겠지.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신은 무조건 외국인여니까 바다 건너 갔겠지.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애들 다 키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도 항상 만나누리의 그거 역할 장손을 놔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녀는 어떻게 돼요? 딸 둘 이에요. 아버지 내 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땐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데 이제 일사후때던가 그때 넘어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생 많이 했죠. 그 저기 그 할아버지 때는 이북에서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좋은 가물이 나니까 상자에서 따뜻한 난로를 비춰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넘어와서 아무데도 기댈 데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그러니까 잘할 때는 가정이 좀 힘들었죠. 또 질문하실 분들 선생님 선생님 너무 쉬우네 네? 이분 49대우네요. 네. 추구기문으로 해서 돈 좀 벌었겠는데 어땠어요? 돈을 벌었다고 그런 건 자세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돈 벌 그런 건 없었어요 크게 책 내고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가정주부? 아니 그러니까 책도 쓰고 그러니까 책 내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책도 내고 남편은 교수고 그리고 남편이 땅도 좀 사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돈 얘기는 잘 안 해요 음팔동이라 그런 걸 잘 숨기잖아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확산이고 발설을 했는데 음기가 강한 사람은 감출잖아 감출장애단 말이야 잘 얘기를 안 하겠지 근데 이제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신 경신으로 가면 또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네 경신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풀이 좀 해주세요 정화가 있어서 괜찮을려나 정화로 경금을 녹이니까 돈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화로 경금을 녹일 수가 없어요 관살이 중중해지는데 경금 녹일 금도 없지만 69 와도 경금 못 녹여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건강이에요 건강에 어차피 안 좋아요 건강 아까 얘기했지만 음기가 너무 강해서 음향력 조화가 무너졌잖아요 선생님 그 유가 자궁 수술 쓰면 이게 하분에 수술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우에 수술하는 건가요? 되게 하분에 합니다 수술이라는 게 하분이고 충우는 사건 사고로 가요 그것도 얘기 안 했는데 요 근래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이 29대원에 수술했나요? 아니요 한 가만히 봐봐요 그거 언제 했는지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했었다 하고 얘기는 했어요 아마 사유축 금극 들어오는 39대원에 세운의 합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했다면 그러니까 그걸 말을 안 해서는 세운의 합운에 했나 보다 정사대원에 사유축 운에도 할 수 있고 진이와서 진이와 합운에도 할 수 있고 항상 합운에 수술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계축으로 봐야 되나요? 27에 결혼했다니까 그럼 계축이죠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계축인데 겨울의 계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겨울의 계축이니까 성격이 굉장히 강하겠지 아 예예 성격이 겨울의 계축이니까 아마 정화가 있으니까 좀 낫지 근데 남편도 정화를 끄고 있잖아 복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따뜻한 난로를 남편은 다 끄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 복을 까먹었다니까 잔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을, 유에 경금하고 을경합을 했으니까 정류를 남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인민년이면 정임합의 인류 기문이 걸리니까 유축, 유축 방합을 해서 아니 유축, 유축을 해서 개축을 봐야지 나이로도 그렇고 유축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엄마 때문에도 개가 엄마인지 엄마 때문에도 은근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개축이 엄마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도 기죠 엄마도 되고 남편도 된다는데 그럼 요즘 같으면 엄마가 두 번 결혼 수도 있겠네요 아, 엄마가 경전원에 돌아가셨어요 형제 간의 사이는 어땠어요? 아, 형제 간의 사이는 글쎄 그 저기 뭐 사남맨인데 뭐 그렇게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이제 말은 하고 지내는 정도? 아니 운시가 겁제라서 그러니까 남동생들하고는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운시가 겁제는 여자들은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남자 같으면 형제 간의 일을 도맡아서 한다고 해서 형제 간 때문에 힘든데 여자들이 별로 형제 간에 힘쓰지는 않잖아 그러면 66초기인데 출가 외인 있지 뭐 그리고 다 멀리 떨어져서 하니까 그렇게 뭐 이분 형제 중에 이혼하신 분 계시나요? 이온은 아니지만 남동생 하나가 별거 상태로 있는 저기 남동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축이 형제의 궁이잖아 형제의 궁이 양쪽에 걸려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 근데 여기도 또 연지하고 일지하고 같어도 이게 복음이거든 그러면 이 연지하고 일지하고 같어도 복음이라 두 번 결혼 확률이 있는데 청강까지 같으면 복음 살로 가요 이러면 더 확실하지 근데 여기는 이 복음도 되고 냉골 집안에 가정의 유명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이혼할 수는 벗어날 수 없는데 아는다면 신앙심입니다 또 수월에 을목이 옆에 정화가 있으면 두 번 결혼을 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겨울에 을목이 정화했으면 본인은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한데 두 번 결혼은 면할 수 없다고도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그럴 확률은 높은데 아는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신앙심 이런 거예요 거기 공역된 술은 어떤 작용을 해요? 유하고 혀하고 을목에 이 술이란 그게 을목에 묘지잖아요 아 사지, 묘지, 묘지 묘지도 되지만 이게 정제죠? 네 정제는 무슨 돈이에요? 월급제죠? 네 생각지도 않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살다가 현관에도 병화가 있어요 살다가 내가 가정주부로 시 쓰고 책 내고 그랬다 그랬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게 어디 가서 잠깐 월급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책 내서 정기적으로 무화과 돈이 들어오는 게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인쇄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정제니까 그렇죠 정도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네 여기서는 그걸 얘기해 고정제 생각지도 않은 인쇄도 되겠지 네 네 선생님 천간에 병화도 있어요 을병정 상순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술의 을병정이라고 상순이라고 정화 정화 상순이라고 했고 가족 자식궁이잖아요 자식하고 친밀도를 얘기했는데 가족하고 친밀도는 있지 자녀들하고 네 자녀들은 하곤 그렇죠 이거 자녀들 자녀가 정유하고 정했는데 을목이 정화보고 꽃을 피우잖아 또 정화가 을목을 꽃피게 만들어줬잖아 네 그러니까 자녀들도 엄마를 좀 챙겨주는 형상이에요 네 네 을목하고 병정화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야 일방적인 건 없어요 올해 2분 운세가 어떨까요 금년이 이민년이죠 네 임수가 해 중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해는 나한테 인수야 인수도 되고 자식궁이에요 거기서 임수가 나왔어 임수가 나오면 정화를 합구시키고 이 정화를 합구시키겠죠 이렇다면 정님은 용신 기반이 있어 이 정화를 아주 중요수는 핵이란 말 용신이라고 용신이 기반이 됐어 그러면 어쩐다겠어요 사기수 사기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임수는 을목한테 정이니까 이 사람 이 사람도 되고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오면 기인이 나타났다고 오면 기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나 진로를 묶어버렸잖아요 나 진로를 묶어버렸잖아요 이제 정화를 한 것 자체가 식신이니까 밥 숟가락도 없어졌잖아요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제가 진로가 나 식신이니까 수명신인데 그거 없어졌잖아 인유기문이잖아 귀신에 홀린 듯이 귀신들린 듯이 금년에 좀 건강이 많이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쌍기문이잖아 왼쪽 무릎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왼쪽 네 인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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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합이 이제 이게 무릎에 무릎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게 왼쪽이니까 왼쪽 무릎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저도 그런데 정혜의 자식궁에서 나왔으니까 자식한테는 문제 없습니까 자식궁한테서는 자식 입장이 정혜에서 임수관을 쓰니까 자식한테 명예가 생기겠죠 그렇죠 또 이거 봐요 여기가 정혜가 자식인데 이민이 왔어 정관하고 합했으니까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다니면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 이는 저한테 문서죠 네 인해합이해서 문서 잡을 수도 있고 문서 잡을 수도 있고 명예가 생길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가 있고 네 그건 작은 딸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자식은 좀 좋은 애고 본인은 좀 조심 많이 해야 되는 애고 그렇지 자녀는 잘 나가는데 나는 힘들잖아요 나는 정화 꺼져가니까 없어졌으니까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이분은 저 교회를 다니신다 겠죠 다니다가 그 저기 그 너무 목사님의 비리 이런 뭐 교회 그런 거 좀 회의를 느껴갖고 나왔거든요 정화가 이게 촛불도 되니까 첫 때는 내가 이게 요금이 촛대거든 촛대는 이제 밖에 드러나 있지 않지 이 사주가 정화가 핵이니까 촛불이라면 어디가서나 촛불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 촛불기도 해결책이 뭐냐면 촛불기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분은 저기 뭐야 교회보다 절이 더 낫잖아요 사정도 두 개나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본인이 그쪽으로 갔으면 글쎄요 66세인데 인제 와서 바꾸려는지 그게 문제세요 모태신앙 아닐까? 모태는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도 이혼 않고 그렇게 산 것은 교회에 다녀서 겨우 면허인 거예요 신앙심도 있고 또 체면 그런 거 엄청 따지니까 남부인이고 요가 사종이에요 사종 절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절 절의 종 요가 사종이에요 그래서 정유일주를 정유일주를 절에서 종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녀라고 해 사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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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절에서 종치면 얼마나 힘들겠어 고녀랑 외로울 것인데 고녀라고 해 고녀 사녀 고녀 황금초때 선생님 저 이민년에 정의만 합할 때 청간에 정의 두 개를 쟁충인가요 그게 두충인가 그러더라도 둘 다 합을 합니까요 이민년에 정 정하고 이 정하고 두 개잖아요 쟁충이 돼 다 합한다고 봐야 돼요 네 여기서 합하고 끝나버린 건 아니거든 다 합한다고 봐야 돼요 또 수색목도 되는 거예요 여름에 수색목은 나쁠 것은 없겠죠 근데 근데 이 봐요 근데 해가 있으면 또 달라져 해가 있으면 임수가 장대비로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미대원이 여름인데 장대비로 맞으면 울목 꽃잎 다 떨어지는 형상이라니까 안 좋지 네 촛불기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정화가 식신이죠 네 남한테 베풀어야지 남한테 좀 촛불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개면원에는 또 어때요? 개면원 개면원은 또 정화 다 끌어오잖아 이 정화가 발동 이 정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화 내년에 개면원은 이 괴수가 발동해서 정화 꺼불죠 이 괴수가 또 정화 끊다니까 내년에도 힘들지 또 묘유충 또 묘유충 묘유충이 많겠네요 묘유충이 부부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묘유충이 가장 부부싸움 심한 게 묘유충이에요 또 옆구리가 결리는 형상이 나타나 묘유충이 내년에도 건강이 안 좋지 내년에는 특히 건강에 힘써야 돼요 내년에요 네 올해부터 내년이 더 그래 내년에는 나는 다 안 좋은데 하여튼 건강에 힘쓰고 남한테 좀 베풀고 베풀고 소프기도 많이 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좀 좋아질 수는 없겠죠? 내년 가면 더 안 좋아요 안 좋지 왜냐면 그럼 갑증년에도 내년에 요일충하면 부부공을 깨고 왔으니까 부부싸움이지 좀 심으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걔네들은 말로 싸우는 거 보다 말을 두 달 이상 씩 안 하고 산다는데 그게 더 상수해요 말해봐야 뭐 그러니까 두 달 이상 말 안 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내년 1년 동안은 말 안고 살면 되겠네 선생님 말년에 천살대원은 좀 안 좋은 건가요? 어떨까요? 안 좋죠 신대원이 지금 천살대원이잖아요 두 달 동안 말을 안 하면 그건 무건수행이야 그럼 여기다 무건이라고 표를 달고 살아야 돼 무건수행 미대원이 천살이죠 자 또 어쨌다고 아까? 아니 경신대원이 천살대원이잖아요 미대원이라니까요 아니죠 사유측 기준으로 천살대원 사유측에 신이면 망신 아닌가? 네, 망신 신대원이지 망신 신대원이 천살이지 진이 천살이지 아 망신네 진이 천살인데 말년 참 망신대원에는 뭐 어때 병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2번 안 받은 게 원래 망신대원에는 돈은 버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대신 망신수도 있어 망신수도 근데 이 나이에 무슨 돈 벌겠어? 망신수로 가겠지 옷 벗는다 병원이겠네요 옷 벗으면 입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병원 가든가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경신대원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경신대원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나무 키우는 사주죠 이게 네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는 금이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축이 있으면은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는 축이 있으면은 모든 경신금을 입고를 시켜버려요 아 축구를 시켜서 오히려 그래서 경신금이 흉작용할 때 축 운이 오면은 대발을 한다고 했거든 축운에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경신금이 많아서 흉작용을 하고 있을 때 축대운에 대발한다고 했어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전부 입고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흉신들을 근데 여기 축이 있어 있는데 신이 와서 입고가 일목형을 사주라 전부 입고 시켜서 오히려 좋지 않을까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검증이 안 되지 예전에 선생님이 신대원을 지나면 신출기몰하게 자기 방면에서 능력을 봐 네 신대원이 누구든지 신대원이 지나면 그 대원이 지나면은 자기가 전공 분야에 대해서 신출기몰을 해 신출기몰이라는 것은 아주 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 사유축에 진이 천살이죠 네 천살대원을 지나도 마찬가지야 천살대원을 지낸 정사대원부터 이분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가족 두각을 나타냈을 거예요 네 그랬어요? 아니 그냥 뭐 책 내고 이러는 것 밖에 없잖아요 국문학 전공인데요 어쩌자튼 자기 이름을 냈다 그 말이야 네 천살대원 지나면 그래서 대원 이건 대원론에서 신대원이나 천살대원을 지나면 그 분야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 이분이 책을 냈으면은 정사대원은 40대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프로 기질을 발휘했다 그 말이에요 네 네 또 신대원이 지나면 또 자기 전공 분야에서 신출기물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또 좋은 책을 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건강에 책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안 좋은데 책이 싸죠 글이 그래서 걱정이 네 펜신 늑전 시간에 정화 20초 정화화가 27이니까 20초짜리 전등 켜놓고 네 쓰는 형상도 되는 거예요 눈썰미가 좀 있지 않을까? 있을 거 있죠 눈썰미 네 이 사진은 눈썰미도 있어 왜? 을목이 마른 풀도 돼요 네 마른 풀을 불섭에다 확 타버려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눈썰미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 정화 있으면 겨울사주에서 겨울사주 을목이 정화 있으면 눈썰미가 있어 이분 예감도 발달한 분 아니세요? 예감도 그렇고 외모도 이쁘고 예감도 있지 정화가 정화가 촉이잖아 영감이 예 영감 꿈 촉 예감도 아까 저 짓지 을목이 닮아주고 고칠게 인물은 좋지 예 갓진대원에는 수술수도 있을 거 같은데 갓진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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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진우 근데 정화는 또 살아날 거 같아서 갓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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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정화는 살려주니까 자녀들은 잘 되겠죠. 네. 걔네들은 지금도 잘 나가요. 갑이 오면 정화는 간목이 긴 역할이에요. 자녀들은 잘 나가겠지. 그러니까 나도 올목이 정화를 간목에 살려주니까 나도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올목은 여기서 근이 없으니까 등락에 가보니까 의지체가 생길 수도 있고 진유합, 진유합, 축진파. 축진파는 갈등이니까 진의 김은 진유합 때문에 수술술을 봐야 되겠는데. 수술술. 수술술 했지 않을까 싶어. 어깨 수술도 했어요? 어깨. 뭐 말해도 자궁, 어깨, 얼것 없이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지. 진유가 가슴이니까. 축은 또 관절이에요. 관절, 허리, 축이 있으면 또. 축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대장암도 조심해야 돼. 유방도 봐요. 근데 대장암은 괜찮을 수 있어. 왜냐, 조우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경신 대원에 가면 또 달라요. 조우가 해결 안 되면 축이란 것은 대장이 굳어버린 거 있거든. 굳어버린 거. 축이. 선생님, 일지가 유고 진유와도 수술술을 보는 건가요? 진이 있고 유가 와야. 네, 네. 이 합이라는 것은 진이 있고 유가하면 칼이 돌아서 더 확실하게 되지만 일단은 진유합 자체는 합이란 것 자체가 수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가슴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가슴도 되지. 진유합이 가슴이에요. 네, 가슴. 아까 이내 합은 무릎이고, 자축 합은 발이고, 어미가 두통이고 그렇죠? 네. 묘술이 골반이라고. 묘술합이 골반 수술하는 거예요. 진유가 가슴이니까 유방 수술도 있을 수 있어. 답진 연행인데 그렇게 온다고 해서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조우가 안 맞거나, 특히 조우가 안 맞을 때 이런 게 일어난 게 대원이 조우를 맞춰주니까 안 할 수도 있어. 조우가 해결되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받겠죠, 뭐. 네, 다 받으면 다 받아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래 이래다고 하고 얘기할 수는 있어. 이 정도면 얘기 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